중국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일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 1명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역 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인천시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전면 대응 체계를 확대했습니다.